기자회견 중간에 우리 쪽에 출마하신 박성전 후보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.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보법상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박성준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안됩니다. 조국이 박성준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안됩니다. 저하고는 인연이 좀 있습니다.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. 박성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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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마이티비에서 방금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연설 듣다가 박성준 의원이 지나가시다가 오셨어요.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? 조국 대표님이 예전에 대학교 살 때부터 제가 좀 인연이 있어요. 아 그러셨군요. 여기 오셨다가 지나가는 길을 인사 좀 드리러 왔어요. 박성준!